안녕하세요 바다티비 운영자 꼬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배틀팽 입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면 비타민과 같이 파는 장난감 인데요 이 장난감이 생각보다 고퀄리티라서 소개드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위에 뾰족한 뿔이 있구요 그 다음에 바닥에 홈이 있구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께요 2 3 4 5 6 하구요 뒤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두개가 있으면 바로 위에 올려서 이중으로 돌릴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코칼콩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돌릴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회전할 수도 있구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 운동도 되구요 어 단순하게 5,000원도 안되는 돈인데요 우리 아이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날 수 있는 이 배틀팽이를 추천드립니다 어 물론 파는 슈퍼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혹시나 발견하신다면 하나쯤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